대파 가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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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진마 가지 가지 무치면 가지를 오랜만에 먹네 가지는 볶아도 맛있고 무쳐도 맛있어 그래 이건 아무거나 해도 맛있어 씻어서 이제 쪄야지 간단해 가지무침은 쪄서 쭉쭉 찢어서 묻히면 돼 깨끗이 씻어서 이제 깨끗이 씻어서 찜기에다 놔 한번 펄펄 끓을 때까지 쪄 펄찜이 나면 너무 쪄버리면 물컹해져 그러니까 짐이 나면 이제 꺼야 돼 대파? 응 이 정도면 아 하얀구만 응 이것도 여기만 이렇게 대파를 잘게 써네 응 잘게 써래 한 3분 쪄졌네 이렇게 김이 펄펄 나면 불을 꺼버려 금방 쪄졌네 물렀어 이제 응 홍고추도 썰어놨어 응 가지가 잘 삶아졌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잘라 찢어버려 쭉쭉 뜨거운데 아니 이제 식으면 그렇게 반 정도 자르고 응 좀 식어야 쭉쭉 찢어야 돼 응 그래가지고 좀 국물 좀 쭉 짜가지고 묻히면 돼 이렇게 이거까지 씌운 거 없어 뜨겁겠다 좀 식으면 해야지 그걸 이제 칼로 안 자르고 쭉쭉 찢는 게 맛있구나 응 손으로 이렇게 그냥 찢으면 빨리 식기 이렇게 찢어놓으면 갈라놓으면 이렇게 맛이 없으니까 그냥 식혀야지 물에 안 넣고 응 맛있는 물이 빠지않아 찬물로 씻으면 찬물로 씻으면 응 앗 뜨거워 앗 뜨거워 앗 뜨거워 앗 뜨거워 앗 뜨거워 뜨거워 천천히 이렇게 굵직하게 찢는구나 그렇게 굵직하게 찢는구나 응 가지 싫어하는 사람은 정말 안 먹는데요 가지 싫어하는 사람은 정말 안 먹는데요 가지 맛있어 근데 어릴 때는 안 먹었었어 맛이 없어 응 어릴 때는 그래 안 먹은 사람은 안 먹어 어렸어 물컹물컹해서 맛은 있는데 이거 안 먹었다고 그랬구나 나 안 먹었어 잘 굵직굵직 이렇게 썰어 아니 찢어 잘게 찢으려면 찢고 이렇게 잘게 찢으려면 찢고 얼굴이 마사지해도 아주 부드러워 가지 물? 그게 좋구나 아주 좋아 손을 마사지해도 되고 음 그렇게 꾹 짜져 이게 염증을 없앤다잖아 속에 먹어도 아 가지나물이 꾹 짜내는구나 응 간장 치고 묻히면 지니까 좀 짜내야 돼 이렇게 이렇게 국물이 까믄 물이 나왔네 손 씻어야지 마늘이 이 정도 이거 파 아까 해놓은 이거 여기다 응 오 색깔이 이쁘다 간장 간장을 국간장 응 이 정도 넣어야지 응 참기름도 조금 넣고 고춧가루 고춧가루 많이 안 넣어드래 익생들 고춧가루 다 넣어야지 깨도 깨도 넣고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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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냄새 좋네 응 냄새가 좋아 맛있겠네 맛있겠네 이제 담봐야지 깨 좀 붙은 거 먹어야지 먹어볼게 담백 condom 괜찮으세요 영상은 찾아냐 рядом 은 혜찜 zurame 오늘이 сод gas 됐어, 이때 형님, 뿌릴까요? 응? 형님, 뿌릴까요?